사장님 사장님 사장님! 넌 호구가 어울려 아직도 술인 거죠? 언젠간 덤벼울 게다 긴장해 회장님! 장가 제끼고 우리나라 1등 이제 시작이야 대표님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내 권리라고 야 너는 진짜 사랑해요 야 너 항상 새로이는 날 좋아해 이렇게 여유부리더니 두렵구나 대표님이 나 좋아할까 봐 잘 모르겠어 if 사랑을 받아 그것은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